자 그 다음에 이제 하중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방정식 3개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나오겠죠 근데 미지수가 나오는데 방정식을 풀려면 뭔가 우리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숫자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중입니다 건물에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하중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아웃풋, 인풋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건물에 들어오는 인풋 데이터 그거에 대해서 나가는 아웃풋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근데 결국 건물에서 인풋 데이터가 뭐냐 건물에 들어오는 하중의 종류를 가지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중은 크게 이것도 제가 판서를 하면서 하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력 방향 수평 방향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우리 아까 얘기한 뉴턴 그분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중력 방향 하중이 생기겠죠 당연히 자연현상으로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중력 방향 하중에서 고정하중 활하중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데요 고정하중은 뭐냐 말 그대로 데드로우드 죽은 하중이다 고정하중은 건물에 작용하는 하중에서 별로 변화가 없는 하중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재료를 철골이나 철근 콘크리트 하면 거기 무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걸 자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종 중량에 의해서 하는 건물 자중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설비배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거는 한번 공사에서 배관하면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런 설비배관 등 이런 게 이제 고정하중이죠 자 활하중은 뭐냐 영어로 라이브로드 이동하는 움직이는 그럼 활하중은 계속 움직이는 하중이에요 우리가 건물을 진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갑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죠 사람들이 10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중에는 5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움직이죠 이런 사람들의 하중 그리고 집기류가 들어가죠 그래서 아 우리는 집기가 많아 막 엄청 집기를 갖다 넣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요 아 우린 집기 별로 없어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하중이 바로 활하중입니다 그럼 이 활하중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활하중은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이거는 법규에서 지정이 돼요 법규에서 지정이 됩니다 다음 장에 제가 설명드리고 이게 이제 적설하중 아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미운하리주트 말씀드렸죠 붕괴 사고 그게 바로 적설하중에 의한 붕괴 사고 그래서 우리 법규의 적설하중을 어떻게 봐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이제 고정하중 아니 저 중력하중 중에 하나고요 이 세 개가 이 보면 중력하중 Y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이고 그 다음에 X방향 수평으로 작용하는 하중의 대표적인 게 바로 풍하중과 지진하중입니다 풍하중은 여러분도 아시죠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당연히 여기 표현되지만 지진하중은 우리가 우리 내부 땅 내부에서 이렇게 흔드는 거죠 지진은 이렇게 흔드니까 땅 내부에서 흔드니까 건물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결국 건물이 이런 이렇게 움직이니까 건물이 이렇게 쪼개지려고 하는 그게 뭐라 그랬죠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설명한 전단 전단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풍하중과 지진하중은 이제 수평하중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 외에 토합이나 수합이나 온도하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추가로 뭐 부가적인 하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다섯 가지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하중에 대해서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법규에 우리가 그 우리 구조 기준에 이런 용도면은 하라중을 이렇게 보세요 라고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자 이게 킬로뉴턴이죠 그러니까 2킬로뉴턴 봐라 제곱미터당 하중을 근데 어 보시면은 자 지폐 및 유흥장이 있어요 아까 판교에 그 황기구 붕괴 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폐 및 유흥장 무대 시설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주택보다 주택은 뭐 기껏해야 한 4명 5명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긴 수백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라중을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무대 707킬로뉴턴 예 그리고 주차장 주차장은 뭡니까 차가 큰 차가 소방차 뭐 버스 큰 차가 지나갈 수 있죠 그래서 뭐 용도별로 3에서 12킬로뉴턴 뭐 이렇게 이제 어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음 판매장인데 상점 백화점을 설계하는데 구조 설계할 때 하라중을 주택으로 202킬로뉴턴으로 설계를 해요 그건 불법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처음에 하중을 산정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속 그냥 눈 가리면 결국 나중에 이제 결국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법규적으로 정해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중의 표시는 이제 여러분도 교재에 보면 도식화에 한다를 했죠 그래서 간단히 도식화해서 집중하중이냐 등분포 하중이냐 등분포 하중도 삼각형이냐 사다리꼬이냐 곡선형이냐 등변분포 하중이냐 또한 모멘트 하중이냐 모멘트도 아까 하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중의 종류가 이제 나눠져서 이제 그러면은 하중의 하중을 아니까 하중을 여기다가 하중을 표현해서 집중하중 등분포 등변분포 모멘트 하중 이걸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는 어떻게 했냐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나오죠 아웃풋을 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아까 평형 조건식 그래서 그걸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도식화에서 푼다 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은 구조역학의 힘의 원리 힘의 평형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 가지고 좀 충분히 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